안녕하세요 다셀! 다인! 이에요 오늘은 뒤땀 거북 젤리를 먹어볼까에요 뒤땀이 아니라 뒤땀이에요 뜯어볼게요 오! 한 개 터졌어 아이고 뭐야 일곱개 일곱개 셋 넷 내가 다 세워봤어 다 뜯어졌어요 아 뭐야 내꺼 어디있어 근데 하다가 제꺼 하나랑 다인이꺼 하나 뜯어졌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앙 앙 앙 뭐지 이 맛은? 응 포도주스 그냥 맑음이 사먹는게 나을 것 같은데 똑같애 그냥 안 똑같은데? 난 맑겨 다가? 다가?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꼬치도 해먹는데 응? 꼬치 꼬치다 할까 이거 한번 뿌려서 먹어봐 엄청 맛있어 싫어 싫어 뭐하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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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워 이거 포도주스를 그냥 짤리로 만든 것 같은데 약간의 건포도맛도 난다 오늘은 뒷통과 문제들이 먹어봤는데 어떤나요? 잘 먹었나요? 다음에 한거 개명은 그거 여기서 가져올거야 그러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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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양맛도가 납니다 오 응 humans 네